배를 쏙 집어넣어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대 중년의 체력 텐트 설치 후 쓰러지다 지금 텐트를 쳤는데 텐트 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 더워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 야 너만 나오잖아 아니야 다같이 나와가지고 형 송도 나오고 나는 좀 쉽게요 경관은 이렇습니다 텐트 천력이 많이 있어요 불이 잘 붙는다 불이 잘 붙는다 오늘 메뉴는 뭡니까? 부위가 어디고 어디 쪽 부위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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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중간 하나인가요? 그리고 오징어 양념 양념 오징어 양념 오징어 꼬치구이 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맛있는 소맥 한잔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맥은 형님이 만드시고 소맥은 형님으로 주시나요? 네 소맥은 제가 전문이야 전직 소맥 방금이 아닌데? 이거 찐파helst 상 readiness 자 형 한 마디 하고 타야지 재밌게 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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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